D-21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와 이제 수능까지 3주 남았네요. 아직도 공부할 시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해봐라. 이거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특히나 N수생들은 벌써 작년, 재작년의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근데 고3 학생들, 아주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학교 친구들 보면 알 겁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죠. 그래서 놀지도 않아요. 왜 겁이 나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계획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찍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해라. 근데 오늘은요.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선생님 저 항상 99반 나오는데요. 라는 학생들은 오늘 거는 캐스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실무를 그냥 하나 푸세요. 근데 선생님 제가 90 초반부터 밑에입니다. 라고 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이미 90 중후반 안정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무관문은 새롭게 공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무관문이에요. 수능 35번에 해당하는 무관문. 이거인 경우에 막연하게 틀린 거 아니에요. 어휘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바로 22일차, 디마이스 22일 바로 앞에 수요일날 어휘 공부하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꼭 먼저라고 하는 게 어휘 공부하자마자 무관문 공부하시면 돼요. 출제의도, 문제풀이 방식이 100% 똑같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관계를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읽는 순서만 바꿔봐라. 기, 승, 전, 결의 기와 결을 먼저 보는 순간에 기와 결을 먼저 보면 보입니다.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제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긴 해요. 장문독회까지 문제풀이 방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 22일차와 21일차는요. 디마이너스 공부법이 똑같이니까 제가 뭐 이론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무관문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틀리면요. 얘는 1등급은 커녕 2등급 나오기 힘듭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될 유형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빈순삭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저번이에요. 문제 접근의 원리 무관문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수강하는 우리 학생들 복습을 자 선생님 저 그거 5월달에 공부했는데요. 또 하세요. 자 프린트 새 걸로 다운받아서 다시 합니다. 이게 학생들이요. 오해하시는 게 자기가 한 번 공부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새로워요 이게. 그 다음에 리마인드가 된단 말이에요. 실전의 단어수가 모를 수 있다. 나 해석 안되는 문자가 나온다.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된다. 계속 우리 수업마다 나는 복습하고 리마인드 시키잖아. 우리 문제 풀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거든. 해석 안되거나 모른 단어 튀어나오거든. 그럼 실전에서는 뭐예요? 키워드 잡고 줄거리 따라가는 연습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읽는 순서 바꿔서 기와 결 먼저 본다.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에 무관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업을 들어서 올라간다는 거 에이 그런 경우 간혹 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채화하는 거예요. 하루에 6문제 이제 말씀드릴게요. 6문제 풀어봤자 얼마 걸려요? 이거 2분도 안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은 한 1분 3초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끼켜봤자 10분입니다. 10분은 투자해야 감을 유지하거나 감을 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수능 당일날 내 감을 끝까지 올린다. 내가 인정한다. 단어 수고 모르는 거 나올 수 있고 해석 안 되는 거 나오겠지만 문제 풀이 감은 끝까지 올리고 시험장에 간다. 이게 목표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 벌써 지금 4일차 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3일차까지 어제까지 미션 클리어를 했다면 와우 대박입니다. 작심 3일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수능날 웃으면서 집에 갑시다.